이거예요 스킨천사 좀비팩 사용이 너무 간편해요 자 이렇게 박스에서 붓과 팩 그리고 액티베이터를 꺼냅니다 먼저 팩을 뜯으시고요 팩과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자! 이렇게 액티베이터 눈금 하나만큼 팩에 정확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 이 액티베이터는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았답니다 자! 이렇게 붓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혹시나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준비 완료! 바르실 때는 아래에서 위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르시면 10분간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얼굴이 진짜 막 조여주네요 얼굴 전체가 막 소축되는 느낌 이제 저도 말 못해요 웃거나 말해도 안 되거든요 제, 참,은 중간과 리듬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 커피문의 엔트베이터 지금 보면 이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참,은 중간에, 이사를 지고 싶어요 제, 참,은 중간에, 이사를 지고 싶어요 제, 참,은 중간에, 이쁘서, 아프지 않으니 제, 참,은 중간에, 이줵서, 아프지 않으니 지금 보겠습니다 저, 참,은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